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TV 이중호 미양연구소의 예천 이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자 오늘은 자음의 변화를 한번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글에서도 영립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솔직히 허리는 가늘게 하면서 조금 눌러줘야 되겠죠. 부수는 가볍게 잡고 부수는 항상 제자리로 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침할 때는 기억자를 해보면 받침할 때 살와서 하나 둘 당겨주면서 뒤집어 지죠. 부수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살와서 끝에까지 따라 부수 항상 이 머리가 봉관 이거 보고 우리가 관이라고 그러죠. 이 필관이 앞으로 와야 돼요. 항상 가는 방향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봉이 우리 그 끝을 봉이라고 그러죠. 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냅으로 손목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면 큰 글씨를 못 씁니다. 자 이 격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가늘게 되죠. 하나 둘 셋 와가지고 하나 둘 셋 당겨주면서 살짝 당겨줘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받침할 때 쓰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좌변 들어갈 때 우리가 좌변 들어갈 때의 기억자 이건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 두시면 됩니다. 손이 이렇게 오므린 것처럼 꼭 개 발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딱 그럴 때 45도 정도 잘 된 상태에서 45도로 잘 당겨줘야지 그럼 붓이 이렇게 서요. 그럼 뒤집어 줘 가지고 이 방향으로 살짝 가야 되죠.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붓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붓이 이 관이 먼저 앞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놓으면 되겠죠. 글씨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와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서 여기다가 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붓이 이렇게 와서 붓을 딱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방향 끝에까지 따라가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붓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몸쪽으로 당겨줘야 되지 가볍게 들어서 저 방향으로 가볍게 가요.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45도로 봤을 때 이 각도를 같이 맞춰 주시면 되겠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제 글씨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는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밑으로 이렇게 당겨 내려오면 되겠죠. 자 이거는 가자나 애자 뭐 기자라든지 이런 부분 뭐 어, 여, 에 뭐 이렇게 하는데도 사용되겠죠. 그러면 좌변의 기억자를 이용해서 가자, 개자, 이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가자를 잘 눌러서 당겨줘야 되지. 저 방향으로 가야지. 슨슨히 따라간 상태에서 하나, 살 방향 전환하고 부순 항상 가볍게 잡아야 되지.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서 여기서 보면 거의 이 지점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부분에 가볍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뒤집어 줘야지. 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항상 글씨의 구성은 봤을 때 거의 뭐 일직선으로 봐주고 이렇게 보면은 이 공간이 비좁지 않게 그래서 저는 항상 요 넓이만큼 여기를 넓혀줘라 쭉 내려가면서 붙인데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여기하고 일직선 상에서 맞춰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조금 더 길어지고 여기는 조금 짧아지겠죠. 이런 부분은 작게 붙어야 됩니다. 두껍게 붙으면 보기 싫어요. 자 개자를 써볼게요. 그럼 개자를 쓰게 되면은 이 애가 되니까 기억자는 조금 작은 듯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모아서 조금 작은 듯하게 해주고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하나 방향 전환해야지 가볍게 대주고 위에 올라가야 되겠지 하나 사뿐히 끝에까지 항상 따라가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간들이 비좁지 않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요거보다 작간만 올라가야 되지 요 머리 말씀드렸지만 너무 길게 하면은 보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애자가 여기 비좁지 않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멋있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겉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겉자도 마찬가지겠죠. 겉자도 마찬가지로 살며시 돼서 몸쪽으로 당겨줘야지 방향 전환하고 그때까지 눈이 시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가볍게 살된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밀어야 되겠죠. 좀 올라가서 하나 짧게 방향 전환해야지 살짝 자 봤을 때 저는 이 글 때 대체적으로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거의 맞아요. 요 가운데 지점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거의 일직선상에서 약간 나와도 뭐 무관합니다. 요 부분이 크지 않게 자 겉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겉자도 마찬가지로 하나 모아서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살짝 호흡을 가다듬고 호흡을 멈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 모아서 자 요렇게 하셨을 때 요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거의 같이 봐주시면 될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주고 요렇게 요거 요거는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맞춰주시고요. 요런 부분에도 약간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예 그래서 겨자도 한번 곁들여서 한번 써보시고요. 자 겨자를 한번 써볼까요. 오이 요런 거는 이제 좀 작게 써야 이제 맞겠죠. 요런 건 조금 작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 주신 다음에 살짝 붙이고 하나 짧게 잡아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글씨가 등이 약간 이렇게 쉰듯하게 이렇게 해주면 더 율동감이 더 있겠죠. 요거 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되요. 공간이 비좁지 않은 거 잊지 마시고요. 가운데죠. 자 여기서도 걷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맞더라. 요렇게 맞춰주시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변에 우리가 기억자가 상변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받침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조금 작겠지요. 머리 부분 상변 머리 부분 올라갈 때는 제가 고자하고 교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그냥 뭐 이렇게 와서 하나 둘 와서 하나 둘 잘 당겨주고 당겨주고 요 안으로 살포시 들어오면서 세워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영립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립해서 들어가면 부시 연결성이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붙지 않아야 돼요. 고자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안으로도 이게 너무 나오면 보기 싫겠죠. 그러면서 각을 허리는 항상 가늘게 하면서 약간 한글이 오른쪽으로 했을 때 약간만 올라간다 하면 더 율동감이 있겠죠. 자 그럼 상변의 교자를 한번 더 써볼까요. 돼서 방향전환 해야지 하나 둘 모아서 붓을 끝에까지 따라가라 했어요. 이건 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여긴 좀 올라가고 쭉 굴고 나오세요. 허리는 어떻게 가늘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글씨가 깔끔하죠. 이건 조금 튀어나와야 됩니다. 공간 배열을 잘해주시고 붓지 않게 또 허리는 가늘게 하면서 거의 같은 선상 하되 여기는 약간 허리가 우위에 들리게 앙세 가 된 듯 하게 해주시고요. 자 머리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자라든가 뭐 유자 우자 이자라든 이런 글자를 쓸 때는 또 글씨가 약간 형태가 달라지겠죠. 자 그거는 보세요. 붓이 항상 이렇게 돼서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서 눌러야 되겠죠. 눌러서 일로 가볍게 붓을 세우세요. 세운 상태에서 잘 당겨서 붓을 다시 모아주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위에 하나 나중에 숙달되면 쭉 당겨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오실 수 있는데 그리 하시지 말고 하나 딱 세워야 돼. 붓은 항상 방향제를 세워서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이렇게 되게요. 보면 이게 동그랗게 비슷한 이렇게 되어 있죠. 때로는 이렇게 해서 글씨가 약간 변화를 시켜 와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글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리도 한번 써보시고 그런데 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격자가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붓을 가볍게 대서 위로 올라가야지 당겨서 그대로 세우고 이 상태로 오고 약간만 세우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등분 으로 했을 때 붓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오겠죠. 하나 세우고 다시 이렇게 와서 다시 세우고 기초 할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이게 어려우니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세우고 약간 내려오서 세우고 이렇게 붓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글자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제 쓰시면서 보세요. 하나 세우라고 그랬지요. 약간 세워서 붓이 세워 세우고 살짝 당겨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세워야지 세워서 전천히 따라가주면서 붓을 모아서 하나 둘 붓은 항상 뒤집어주라고 그랬지요. 붓은 이 안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있죠. 가볍게 돼서 하나 방향전환해야지 모아주면서 살 들어가서 붓을 모아서 하나 둘 살짝 항상 붓은 제자리로 들어와 그랬지요. 붓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붓자를 눌러서 하나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살짝 당겨가면서 허리는 가늘게 세우고 요 지점하고 일직선으로 돼야 돼. 가볍게 된 상태에서 쭉 가볍게 이렇게 항상 요 뒤하고 일직선이 돼야 되죠. 붓 조금만 붙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쳐지면 안 되겠죠. 이 부분 이쁘게 끝을 내주세요. 자 그러면 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세우고 모아서 살짝 세우고 들어와서 가볍게 들어와서 방향전환해야지 하나 둘 세우고 자 요 부분에서 가볍게 대서 이렇게 살짝 요 끝에 부분에 대놓고서 살짝 옳지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일직선이 일로 직선이 돼야 되겠죠. 하면서 여기 꽉 띄워주는 거 여기도 띄워주는 거 여기하고 일직선이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각도가 이 가운데 일로 빠져나오게 잘 맞춰서 예쁘게 균형을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ㄴ 자 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직수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죠. 요만큼 자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하나 일로 가면 저 방향으로 가야 뒤집어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붓을 뒤집어 줘야 되는데 붓을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측필이다 읽으면 글씨 못 쓰죠. 그래서 초보 기초부터 아주 튼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왔다. 어 이 방향으로 어 저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세요. 그냥 대놓고도 뭔지 숙달되면 대놓고도 가는데 하나 둘 당겨주면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네 붓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와서 왔으면 하나 둘 방향전환해서 엎어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붓이 꼬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자도 마찬가지로 좌변에 들어갈 때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워서 모아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나 자 아 에 자 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쓰겠죠. 올라가면서 이것도 어자 하고 여 자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요. 요거 쓸 때는 약간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온 상태에서 약간 들어서 안으로 약간 들어가는 척 하면서 눌러서 방향전환해야지 이렇게 모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숙달 되시면 뭐 이렇게 쓰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에 기초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왔으면 잘 들어서 와서 방향전환해서 약간 눌러주면서 이 방향으로 와서 붓을 세워 줘야 되니까. 그죠. 제자리로 와 줘야 돼요. 그럼 받침할 때는 이제 또 다르겠지요. 받침할 때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척 하면서 밀어붙이고 세워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붓은 항상 제자리로 와야 돼요. 한문이나 한글이나 쓰는 게 똑같습니다. 직각이 되면서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붓을 등어리 가지고 밀어 갖고 이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가볍게 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렇게 등어리 눌렀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끌고 와서 붓을 세워 주세요. 그럼 붓도 쓰고 다음 동작이 좋겠죠. 모아서 뒤집어서 딱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요. 뭐 그렇게 해도 나중에 숙달 되면 괜찮은데 기초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자 그 좌변에서 나자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나자를 마찬가지로 뭐 영립을 하시지 말고 숙달이 됐다 가면 이렇게 하나 당겨서 뒤집어서 방향으로 따라가라고 그랬죠. 하나 당겨줘야지 끝까지 끝에 까지 붙인데 붙여라 붙인데 붙여라 붙인데 붙여라 뒤집고 항상 붙인데 붙여라 요 부분하고 여기 일직선하게 딱 그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고요. 붙인데 붙여라 요 부분이 작게 되는 거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각도가 이렇게 봤어요. 비슷한 각도로 해주세요. 이 부분 튼튼하게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변에 들어가는 것은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상변에 들어간 노 자라든가 노 자라든가 노 자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요건 받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 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변에 있는 거 자 온 상태에서 잘 당겨서 노 자는 짧게 해 주셔야 돼요. 항상 붙은 어떻게 뒤집어 주라는 얘기죠. 하나 둘 영립해야지 허리 가늘게 중봉으로 하고요. 영립을 해주면 붓도 쓰기 편하고 글도 좋아요.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와서 자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맞추라고 이렇게 맞춰주면 좋죠. 가운데 중심에서 이게 처지지 않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눕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 겠죠. 누 자도 이렇게 몸 내로 오면 항상 세워 주시고 여긴 앞에가 좀 짧아야 되겠죠. 요건 조금 더 올라가고 예 올라가면서 쭉 들어가서 눌렀다가 허리는 어떻게 가늘게 조금 붙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서 약간 rating 약간 오른쪽이 쳐지지 않게 맞춰서 안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요자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오자하고 요자를 한번 써볼게요. 요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 상태에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붓을 세워주고 붓이 안 모일 때는 한번 툭툭 쳐주세요. 갈라졌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 중심의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주고 여기가 붙으면 안 되겠죠. 거의 이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보기가 싫으니까 요 부분들을 각도를 잘 재서 써보시기 바래요. 붓은 가볍게 잡으라고 하겠어요. 붓을 세게 잡으면 붓이 안 나가고 선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 투. 쌀 대서 그대로 밀고 내려오세요. 끝까지 항상 시선을 떨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도 붙으면 안 되니까 요런 식으로 잡고 약간 얘기가 위로 올라가 있죠. 받침하고 틀려서 같이 맞춰주시고요. 예쁘게 한번 써보시고요. 는 자를 그러면 상변하고 하변이 같이 어우러지는 글자 는 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위에 와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 여기 살짝. 자 앞으로 충분하게 여유를 주시고요. 해서 세워야 되겠죠. 항상 붓은 세워주세요. 자 는 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거의 같은 선상에서 봐주면 되겠죠. 요 공간이 넓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공간이 비좁으면 여기가 비좁게 되면 바란스가 깨지니까요. 적당하게 이렇게 봤을 때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이 길이 봤을 때 요 길이가 더 길게 나와야 되겠죠. 자 오늘은 한글 자음의 변화 기억하고 니은 자를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ㄷ, ㄹ, ㅁ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